정치쇼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아침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볼까요 먼저 조용필부터 레드벨벳까지 평양에 갈 우리 예술 단원들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조용필 이선희 윤도현 백지영 레드벨벳이 확정됐네요 남북 문화교류의 첫 주자로 나선 분들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네 큰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음 검색어 부산 대구 눈 지금 이 시간 부산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영남은 눈 보기 참 힘든 곳이죠 대구 부산 등 남부지역에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절기 춘분해 때 아닌 눈 소식 그리고 꽃샘 추위 그래서 춘분이라는 검색어도 상위에 오르고 있네요 자 그리고 포털은 별 관심이 없는데 국민은 관심이 있는 검색어 바로 삼성 에버랜드 땅값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SBS에서 다뤘고 어제만도 8개 꼭지가 소개됐고요 또 이재용 삼성 등 무시할 수 없는 인물들이 주인공인데다 국민의 관심사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이슈인데 뉴스 가치가 없어서는 아닐 텐데 하지만 지금 이 시각 네이버와 다음 추천 뉴스나 실검 10위 안에 삼성 에버랜드 땅값 혹은 연관된 검색어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SBS 8뉴스는 후속 보도를 예고하고 있죠 이 탐사보도에 제목이 있습니다 끝까지 판다 끝까지 판다 왜 끝까지 판다냐 뭐 끝까지 파겠다는 뜻도 있지만 SBS 탐사보도팀에 중국곰 판다처럼 생긴 기자가 이 타구에서 끝까지 판다라고 하는군요 자 포털 관심 좀 보여주세요 좀 자 뭐 이렇게 못된 얘기로 자꾸 피해가려고만 하니 라는 가사가 있는 노래입니다 북한에 가는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오늘 첫 곡입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미진님 오늘 제가 머리 손질하고 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또 이유가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보시면 제 머리가 백머리라고 합니까 올백이라고 하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저녁까지 제가 일정이 있거든요 서서히 머리가 힘이 약해서 서서히 집안이 침화되듯이 가라앉기 때문에 아침에 바짝 세워줘야지 오후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보면 앞머리는 굉장히 정돈이 돼 있으신데 뒷머리는 화면에 잘 안 잡히는 뒷머리가 뒷머리는 자유주의 성향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안테나가 되게 많이 서 있어가지고 아톰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톰이요? 아톰은 두 개만 있지 않나요? 아 그렇군요 깜빡했네요 제가 어저껏 뒷머리는 초사여인 같은 많이 올라가겠어요 근데 그래도 오늘은 되게 깔끔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한 5천원 정도 돈을 주고 세우는 스프레이를 샀습니다 오늘 일정이 많기 때문에 스프레이 굉장히 오랜만에 듣네요 그렇습니다 여미혜진님 돈돈 브라더스 케미 보려고 하던 일마저 멈추고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셨고요 장진규님 출근길에 개나리 꽃 위에 눈이 쌓인 거 보니까 웃음맛 나더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거에도 웃을 수 있는 이런 우리 장진규님의 이런 자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고등학생 같은 마음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에 또 눈물 흘리는 그렇습니다 여고생들도 많이 봤는데 또 그런 감수성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진짜 작은 거 하나에도 되게 즐겁게 웃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김인숙님 부산인데 다대포는 눈 구경도 못하고 비만 왔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종현님 김혜주민입니다 눈 많이 그쳤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부산 영남에서도 많이 듣고 있는 방송 김용민의 정치쇼 근데 누구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세상에 뭐 쉴 데도 없이 끼어듭니까 그냥 옆자리를 넘겨주세요 옆자리를 넘겨주세요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는 적당히 지금 빠지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나오시고 다음 주는 아 다음 주는 못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을 하면은 더 이상 못합니다 이 자리를 노린다 혹은 뭐 다음 MC 언제쯤 결정이 되느냐 뭐 이런 말을 하면은 대역죄로 이제 저희가 규정하려고 합니다 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네 SBS가 연이틀 엄청난 분량으로 삼성의 승계작업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엊그제 보도된 내용은 에버랜드의 수산한 땅값 움직임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네 어제 보도된 내용은 이 에버랜드의 공시지가가 이 삼성의 승계작업 과정에서 맞물려 널뛰게 하던 중에 이 국민연금이 개입한 정황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었어요 네 특히 2014년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쓰러진 이후에 그 삼성의 에버랜드의 모회사인 이 제1모집과 삼성물산을 합병을 하려고 한 과정에서 이 삼성물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상식적으로 자기재산 평가를 크게 하도록 그러니까 삼성물산 편을 든 게 아니라 이 손해를 보도록 제1모집 편을 들었다라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삼성물산과 제1모집이 3대 1의 비율이지 않습니까 제1모집 한 주가 삼성물산의 세 주랑 가치가 똑같은 건데 그렇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한 10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제1모집이나 합병되면 세 주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손해를 보는 건데 그러려면 이게 계속해서 삼성물산의 평가가치를 기업가치를 높이고 제1모집의 기업가치를 낮춰가지고 최대한 손해를 덜 보게 국민연금이 움직였어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도 제1모집 쪽에 유리한 평가를 했다는 거죠 왜냐 제1모집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거는 이재용 부회장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어이없게 부풀려서 이거를 작업을 했던 게 뭐냐면 이 외국의 평가 기관들이 당시에 에버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 땅값을 한 1400억 원 정도로 평가를 했는데 국민연금이 이 땅값을 추산을 어떻게 했냐면 3조 2000억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20배가 넘는 액수 한 20배에서 25배 그 정도 되는 액수로 평가를 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산수에 좀 약해가지고 아 그래요 방송할 때 계산기를 옆에다 놔주시면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익을 얻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되는 거고 결국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기금으로 만들어진 이 국민연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좋은 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배임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결론적으로 도움을 줬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대체 무슨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만 좋을 삼성물산 제1모지 갓병을 위해서 자기가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가치를 축소시키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혹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줘서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그렇게 이재용 부회장을 도와준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도 의심이지만 그것이 바로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를 했던 이유였죠 그러니까 특검은 그랬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덕을 끼친 것이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국민연금에다가 지시하면 꼼짝없이 국민연금은 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으로 사실상 공동체 관계였기 때문에 정유라를 지원함으로써 그런 경영 승계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뇌물 이익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뇌물로 받다는 건데 정영식 부사장판사가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내렸던 판결은 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나선 바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확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는데 그런데 국민연금 이사장이었던 문영표 씨는 왜 감옥에 있습니까 그렇죠 문영표 씨도 감옥에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분명히 이런 과정에서 손해를 본 게 분명한데 사실 이 보도가 아니더라도 이 제1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기준이 제1모직 한 주당 삼성물산 세 주였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분명히 손해였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손해를 무릅쓰고 항검에도 불구하고 이걸 경영권 승계 작업에 나서서 도왔다는 그런 증거가 없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던 거죠 그런데 SBS의 이 탐사 보도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를 한 거죠 이렇게 땅값이 계속적으로 공시지가는 보통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삼성에게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공시지가가 변해왔다는 거고 뻥튀기가 된다든지 그러면 삼성에서 이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계속해서 삼성의 좋은 일에 개입을 해왔다 그러니까 편법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국토교통부가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래서 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 유리하게 그렇게 공시지가가 결정됐는지 너무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보니까 삼성이 거기에다 한국의 디즈니랜드처럼 큰 개발 사업을 벌일 것이다 그래서 장래의 개발 전망 이런 것들을 담아서 에버랜드 땅값을 크게 키웠다 그러는데 나중에 그 계획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철회가 됐었고 없어졌어요 용인시가 그 계획을 철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삼성을 위해서 움직였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요 이번에 판결에서 또 법원도 이런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인 거죠 우리 고일라로 한 청취자분이 열심히 국민연금 내는 한 사람으로서 실망스럽네요 내가 낸 연금을 원금이나 지킬 수 있을지라고 하셨고요 열심히 국민연금 내고 있는데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나이 먹으면 타먹을 수 있을까요 저렇게 손해보는 짓만 하고 있는데 뭐 실수하다 손해본 게 아니라 이건 고의적으로 손해를 본 거니까 그렇죠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 최종 윗선까지 다 따져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의 4대강 사업 뇌물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다스를 둘러싼 횡령과 배임 그리고 직권남용 그리고 당선 축하금과 인사청탁 같은 뇌물 이런 거였어요 액수가 혐인들이 느끼기에는 당연히 엄청나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크진 않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시작이죠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4대강 자원의 교 방산비리 이쪽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의혹들이 있고 거기에 투입된 돈이 어마어마한데 이 부분은 지금 손도 못 댄 상황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이 4대강과 관련된 비리 혐의가 있어서 주목이 되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대보그룹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구속영장에 적시됐다는 뇌물 혐의죠 네 적시가 됐는데 이 4대강 사업 참여에 따른 대가성 뇌물이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전인 지난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최동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를 했는데 서초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1억 원씩 5차례 만나가지고 돈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아 최시중 네 이었다고 하구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입니다 성대모사는 똑같은데 최시중의 목소리를 아무도 몰라서 몰라본다는 바로 그 성대모사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대보그룹이 건설 골프장 휴게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를 둘러싸고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싶어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최동규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골프를 치면서 대운화 사업에 참여를 해서 공약 실현에 기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대보그룹은 휴게소로 또 유명한 업체고 대보그룹으로부터 이제 뇌물 받은 혐의 사대강이 아닌 다른 혐의에서 또 검찰이 포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보그룹을 털다가 나온 거예요 사대강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대강 관련해서 무슨 수사를 해가지고 뇌물 수수 혐의를 잡아낸 게 아니라 대보그룹을 털다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사대강에 사대강과 관련한 부정한 돈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게이트가 열린 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포문을 여는 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사대강과 관련된 주변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참여한 회사들도 많고 뭐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대보그룹에서만 뇌물을 받았을 리는 분명히 없는 그런 거고요 실제로 대보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 사대강 사업에 참여를 해서 2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요 이 회사의 임원 두 명이 훈장까지 받았어요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대강 관련된 의혹이 여기서 끝이 아닐 테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런 의미에서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우나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한반도 대우나 근데 2008년에 취임하자마자 소고기 문제 수입 문제로 촛불 집회가 있어서 그때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게 대우나 공약하지 마라 폐기해라 이 부분이었는데 이때 얼마나 마음이 좁아좁아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변형해서 사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임진회에 추진을 했고 탈이 나고 있네요 보니까 네 그때 아마 뭐 촛불이 사그라들었다 이런 판단으로 사대강 사업이라는 허울만 바꿔서 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는 지난 2016년에 드러났죠 마지막으로 짧게 한 소식 더 전해주시겠습니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개헌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헌 내용은 산변시대에서 다룬다고 하셔가지고 반응만 전해드리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개헌안에 대해서 일단 반대한다는 식의 입장을 남겼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각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반란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내가 원내대표도 하고 정치를 23년 했다 이런 바보스러운 투표 전략을 채택할 리가 있냐 그러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의원들한테 투표에 참여하게 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투표 참여를 아예 못하게 하겠다 이건데 근데 개헌 투표는 기명 표결입니다 잘못 알고 계셨어요 그렇군요 팩트체크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관계에서 제가 틀린 거죠 네 그래요 자 개헌 표결하는 의원 제명하겠다 당대표가 마음먹는다고 일거에 제명이 됩니까 그러게요 그게 쉽지가 않죠 당에서 제명을 하려면 제명된다면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제명이 되는 거네요 아 그러네요 김연아 의원 김연아 의원 평소에 자유한 당과 권위를 뒀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돈돈 브리핑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인의 눈이 내린다고 3149번님 의견 전해오셨습니다 거제에도 밤새 눈이 왔다 감사합니다 4162번님 저는 10시 반 이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2부 선변시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날만 기다렸다 듣는다는 분들이 45분 정도 됩니다 맞네요 46분으로 늘었습니다 법조인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정치사회법조 뉴스 오늘은 주제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파고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이정열 전 판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 자꾸 전직으로 저 현직 사무장 현 사무장 이정열 사무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의자를 대표해서 피의자 경험 많이 했어요 정말 검찰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오라고 할 때 처음에는 전날에 발발발떨어가지고 아 부담되죠 그렇죠 또한 서울중앙지검을 바라보는데 오 세상에 팥 양갱 색깔 아닙니까 양갱 색깔 그 양갱 색깔로 설계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는 그 건물 외경만 봐도 거짓말할 생각이 싹 사라지게 무슨 심리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다른 얘기인데 그 어느 지역이나 법원검찰이 같은 그렇죠 섹터 안에 있잖아요 예예예 구내식당 이제 건물마다 있습니다 예예예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법원 구내식당보단 검찰 구내식당이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 사람들도 검찰 구내식당에 밥 먹으러 가거든요 그래요 네 어느 법원검찰이나 다 그렇습니까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법원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근데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원과 검색사가 좀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게 좀 생각을 하지 않고는 검찰 식당에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막상 밥 먹으러 가보면 밥맛이 안 나요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건물 색깔이 그러니까 이게 밥 먹으러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왠지 심리적으로 밥맛이 별로 안 나요 그래요 저는 또 궁금했던 게 피의자 조사할 때 탕을 시키잖아요 외부에서 이렇게 배달이 오는 그런 구조인데 돈을 누가 내나 이것도 굉장히 또 궁금해요 그건 검찰이 내죠 검찰이 내면 그 정도는 보통 다 냅니다 그냥 조사 받는 과정 길게 하는 과정에서 밥 시켜 먹는 거 정도는 내주는 것 같아요 피의자 변호사가 낸다는 설도 있어요 그거를요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할 때 이제 티타임 두 번 했어요 한동훈 삼차장이 첫 번째 티타임이 점심시간 끝나고 있는데 그때 진짜 물어요 기자들이 문답은 뭐 있다니까요 저기 식사는 뭘 했나요 곰탕 설렁탕 설렁탕니까 점심은 설렁탕 시켜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밥값은 누가 내냐고 그걸 묻더라고요 궁금해요 그거 근데 이제 한동훈 삼차장의 논리는 뭐였냐면 원래는 이게 긴급체포를 이런 게 아니니까 점심시간 밖에 나갔다 와서 먹고 들어오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상 못 나가게 하는 거니까 밥을 우리가 시켜줘야지 어떻게 거기 보고 내라고 하냐 이게 이제 한동훈 삼차장의 대답이었어요 정답은 검찰이 낸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변호사가 지급한다는 설은 긴급체포일 경우인가요? 그거는 특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먹고 싶으면 싸갖고 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변호사가 되든 피의자가 내든 하겠죠 저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곰탕이었던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에서 이제 샌드위치와 김밥 사갖다고 그러고 사갖고 왔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유부초밥 유부초밥 전두환 전 대통령은 긴급체포가 아니라 바로 이제 합천에서 안양교도소 갔으니까 아닌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뭐 했게요 식사 궁금한데요 그때가 초밥이었어요 백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밖에서 초밥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당시에요 시켜먹는 음식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뭐 각양각색이네요 그건 뭐 저기 변호사님이 밥값을 낸다는 얘기는 뭐 거의 농담 예전에 뭐 그런 얘기도 농담으로 해제됐던 게 있잖아요 저기 검사님하고 기자님하고 밥 먹으면 밥값 누가 내냐고 식당주인이 낸다고 그런가요? 유사한 수준의 농담이라고 보셔도 알겠습니다 자 정용주님 산변시대가 제일 좋아용이라고 오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용주님 4985번 쓰시는 분 시내버스 여성기사입니다 감기몸살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직도 두 시간은 더 운행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힘 좀 주세요 이런 의견 보내셨는데 어떻게 힘을 드릴까요? 어떤 분이 실수로 5만원짜리 지폐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그거는 버스 회사로 가잖아요 버스 회사로 아 그런가요? 아 그렇지 돈을 쥐어주셔야지 거기에 집어넣으시면 별 의미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안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그저께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이 된 게 오후 한 5시 반쯤이었나요? 제가 그날 MB 쪽이라고 해야겠네요 MB 쪽에 계시는 분하고 저격식사를 하면서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얘기는 이미 그쪽에서 너무 정리가 됐었어요 제가 어제 아침 뉴스에서 영장실질심사 불출석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었거든요 아침 7시에 그런데 그 취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MB 측에서 바라보는 검찰의 수사는 이건 편파적이고 정치보복이고 몇십 년 전까지 다 끄집어내는 건 모욕죽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검찰하고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도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때 영장실질심사를 포기를 해버리면 아예 그럼 다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는 나가는 걸로 그런데 이게 되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만약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이 확정되면 집에서 구속되는 겁니까? 그거는요 원래 대기장소를 원래는 영장실질심사 나오면 이제 이거 끝나고 어디서 대기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걸 집행을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구치소에서 기다리죠 대부분 그랬잖아요 우병우석도 구치소에 대기하다가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그런데 수년 전에는 검찰청사에 있던가 아니면 경찰 유치장에 있거나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구치소에서 많이 대기를 했었는데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1002호 휴게실 있고 좀 좋은데 거기서 대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아예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안 나오니까 집에서 대기하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갈지 아니면 일단 검찰청으로 나오라 그래서 1002호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거기에 있다가 결정되면 갈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백 변호사가 이제 MB 측에서 취재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피플문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그렇게 좋은 별명으로 말씀하잖아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요 원래 다른 별명이 있는데 제가 그걸 방송에서 얘기하면 저도 그렇고 백 변호사가 그렇고 이제 방송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는 건데 피플문은 아니라는 거 김 변호사님을 은툰시키는 방법이 하나 생겼군요 여기도 같이 가기 때문에 얘기 안 하죠 본인도 패키지로 같이 가기 때문에 저는 납득이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사실 오전에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도가 나왔냐면 일단 연장시장 포기처럼 나왔습니다 다 안 가는 걸로 처음에는 그렇게 자세히는 안 나왔으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 그럴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오후 한 12시 반 1시 넘으면서 이제 변호사들은 출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시작했어요 지금 그게 이제 정설로 굳어집니다 법원이 허락하는 걸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보도를 보고 나니까 저는 납득이 1도 안 되는 거죠 왜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 했던 그런 논리들 야 이거 검찰은 편파수사야 정치수사야 야 이렇게 8개월 동안 다 이 잡지 주져놓고 우리는 3일 준비해가지고 뭘 하라고? 8시간 10시간 동안 우리가 소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6개월 동안 그냥 법정 추정할래 나 안 나가? 잡아가려면 잡아가 역풍구나 보자 라고 판을 짰다면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목적을 다시 수상하기 위해서 하면요 변호사도 안 갔어야 돼요 안 가고 그냥 나 들어갈 게가 맞습니다 근데 변호사는 가요? 뭐합니까? 변호사가 가서 잘못했으면 할 거예요? 다 부인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변호사가 실질심사 때 피의자 대신에 진술할 수 있습니까? 저는 포기하는 거는 봤는데 포기는 없어요 안 했어요 이건 저는 못 일단 이장렬 좀 설명해 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법원에서 설악할지 안 하는 걸 변론으로 하더라도 본인들이 판을 그렇게 짰다는 거잖아요 그럼 변호사는 나갑니다 나가서 나름대로 무죄 주장을 무혐의 주장을 하면서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집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일단 저는 나 포토라인 쓰기 싫은데 이거 하나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모든 정치 행위든 사법 행위든지 간에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짜야 되거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저 논리들은 그것이 옳고 그릇의 변론으로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백 변호사가 달성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안하면 아예 안 나가고 야 그냥 나 그냥 서울국수사 갈게 차 대기시켜 그리고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구석당에서 법정 투장을 하든 정치 투장을 하든 본인들 선택인데 지금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설명과 변호사들은 나가는데 나는 집에 있을래 뭐 집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건 전 이건 꼼수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납득 1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집에서 특별히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말이죠 테니스를 하시거나 아 집 안에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집에 옥상에 태양광 집 열판이 80개가 있어요 그걸 셌어요? 아니 그 보도에 나왔어요 지하에 가서 세보진 않으셨겠지 저거 어떻게 가요? 아니 드론 찍었잖아요 약간 소환되던 날 아마 지하에 실내 테니스장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건 모르죠 들어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테니스장으로 가요 상상만 할 뿐이에요 자 판사님 그 용장실질심사 때 피의자는 안 나오고 변호사만 나간다 그러면 변호사가 피의자를 대신해서 진술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원칙적으로 피의자와 변호인은 물론 변호인이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지만 별개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피의자에게 신문일시 통지도 따로 가고 변호인에게도 따로 가요 그러니까 변호인은 독립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지금 특이한 만약에 피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보통은 현재는 국선 변호인 그러니까 변호인이 없으면 거의 안 해요 국선 변호인까지 선정을 해줘요 그런데 피의자가 아예 안 나온다 하면 변호인의 의사에 달린 거예요 내가 들어갈 건가 말 건가 그러니까 지금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피의자가 신문길에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강제로 끌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법률용으로 인치 국민에서 인치한다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돼 있어요 신문 절차는 처음에는 피의자한테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범죄 사실을 물어봅니다 인정하냐 뇌물 혐의 뭐 이런 거 그렇죠. 돈 받은 일 있냐 누구 아냐 이렇게 해서 쭉 신문을 사실관계를 묻고 여기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은 어떠냐 묻습니다 그 다음 절차로 검사가 출석을 하면 검사한테 자기 구속영장 청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시라 당의 검사는 발부해야 된다고 할 거고 변호인한테 진술하라고 하면 변호인은 이제 발부 기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수는 없어요 판사만 오로지 신문할 수 있고 양쪽은 의견만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석을 안 하면 신문 절차가 신문 과정은 생략이 되고 양쪽이 의견 진술만 남게 됩니다 역대 영장실질심사 중에 피의자는 안 나오고 변호인이 진술함으로써 영장 기각이 변사례가 있습니까 거의 뭐 있냐고 물어보면 네 있냐고 가능은 해요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최근에는 근데 아예 보통 우리가 알만한 사건들 작년에 법조 비리 사건 김유정 변호사나 그런 여러 사람들은 포기를 했죠 아예 최유정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였구나 김유정 변호사 죄송합니다 전국에 계신 김유정 변호사님 죄송해요 최유정 변호사입니다 배우 김유정 씨한테 사과하세요 그러니까요 사과드릴게요 하여튼 통상적으로 포기를 하면 일단은 기록은 법원에서 보지만 다 발부가 되죠 이번에도 일단 MB 측의 생각은 이거는 뭐 그날 저도 얘기를 했으니까 구속영장 발부는 필연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수사가 잘됐고 잘못됐고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그쪽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지금 현재는 좀 더 많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김서현님 오 웬일 김태현 변호사님 사이다네 원래 고구마였어요? 원래는 뭐였을까? 소주 콜라? 아까 김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부연 설명을 더 드리면 네 같은 방송사니까 네 내일 저녁에 SBS 블랙하우스가 방송이 되겠죠 거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리상태를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하신 게 있습니다 그분들의 일치된 의견은 뭐냐면 이분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속영장 피자 구속전 피자 신문 절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는 뭐냐면 포토라인에서 서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가 안 좋은 것으로 조명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심리라는 거예요 아 맞췄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말에 양심의 가책이란 게 없는 건지 지금 드러난 혐의를 보면 검찰이 거의 확정적으로 범죄 혐의를 거의 믿고 있는 건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이게 뭐 영장 발굴된 것도 아니고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는 일단 혐의일 뿐이에요 일단 무죄 추정 원칙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게 확률의 문제이긴 하지만 전부 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가능성 자체는 아니 일단 만분의 1이라도 그렇잖아요 만분의 1이 너무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무죄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거를 무죄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 권리는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직 목적이 저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포토라인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다 안 하고 그냥 아 나 잡아가 난 법정 투쟁을 이렇게 하든지 이게 저도 아니고 난 뭐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변호사들은 나가고 그럼 변호사도 나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이 사건 안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그날 들은 바로는 저도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변호인단이 회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아 이거는 아 이거 나가면 안 돼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저도 맨 처음 포기인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왜 갑자기 변호사만 출석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적으로 아예 포기라면 국민들 입장에서 아 혐의 다 인정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는 피해야겠다는 취지로 나온다는 건데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처럼 투쟁을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분석하셨던 것처럼 아 또 포토라인 또 창피하게 포토라인 또 어떻게 해서 또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피하는 것처럼 꼼수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아마 제가 그 내부 회의 내용들을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추측하건대 이거런 거죠 진짜 나가기 싫다 이거죠 포토라인 쓰긴 싫어 이게 아 연기 잘하실 것 같아요 싫어요? 그냥 안 나가면 영장에 100%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그래도 변호사들이 나가가지고 뭔가 이론적으로 뭐은 잘못됐다 뭐은 잘못됐다 다스에 대해서 뭐 나는 서류도 없고 내가 뭐 증거는 없다 나는 시킨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 그래도 확률상 조금이라도 혹시 판사가 어 그런가? 좀 더 추가 수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영장 발부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전직 대통령인데 왜 이거 두 명 구속 이런 사건으로 구속시키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 좀 그래도 좀 혹시 모르지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 양속에 떡을 주고 나름대로 포토라인 쓰기는 싫고 혹시 모르니까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안 나가고 변호사도 나가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막 아 내 하나 영장이 기가 될 수도 있다 안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올 수도 있다 난 논현동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리상태는 그 전문가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유아기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나가고 변호인들만 나갔을 때 만에 하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약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그분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나가기 싫고 다만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결정을 누가 했을까라고 하는 게 저도 의문이었는데 내부에서 회의를 했었다면 변호 입장이나 지금 측근 참모들의 입장은 결국 이것을 어떻게든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일단 피의자가 출석하더라도 지금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안 나가면 거의 100% 발부될 텐데 그럼 이제 실제 이게 집행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사저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집으로 가서 체포를 하고 영장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그림은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아주 좋은 그림이죠 이게 NBA 특징인데 정치인으로서 NBA 경험이 사실 많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기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차라리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골목 써면 나 뭐야 이거 합천 내려가서 잡혀가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 해 그리고 그냥 굿에서 누워있든지 뭔가 그런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니 이게 이제 NBA 정치인으로서 대통할 때도 그렇고 시장할 때도 그렇고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정치인으로서의 NBA가 승부수가 좀 약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게 전형적으로 이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MB가 검찰에서 언제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것인가 갖고 예측을 해봤는데 제가 틀렸어요 누가 마친 겁니까? 저요 제일 비슷했어요 7시에 나왔어요 9시였는데 제가 보니까 검찰에서 다 부인하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진 않았던 거예요 아예 그냥 확인만 다 부인하십니까 정도로 끝낸 것 같아요 조서 확인까지 혹시 조서 확인 전 단계까지 조사했다면 그러면 이정열 전 판사님이 맞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 질문이 언제 나설 것이냐 언제 집에 가냐 했으니까 예예예 그렇군요 조서 확인이 되게 길었잖아요 예예 근데 다 부인했는데 조서 확인은 뭐하러 오래요 그죠? 그죠 말이야 근데 그 이유가 뭘 물어보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아 그래야 검찰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그걸로 유추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던 거라고 아 자기 답은 아니다 모른다 아니다 모른다인데요 뭐 그걸 뭘 얼마나 더 열심히 보겠어요 아니 요라고 돼인지 오라고 돼인지 이런 거 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춤법이 틀렸는지 이런 거 보지는 않으니까 뭘 물어봤는지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무슨 패를 갖고 있는지 그렇죠 그걸로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증거를 다 보여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그게 좀 오래 걸렸던 거죠 그 짧게 예 아니요로 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검찰이 이번 조사에서 패를 다 깠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죠 아니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건 모르겠네 진짜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때 새로운 카드를 꺼낼 것이다 항상 나옵니다 재판 짧게 하라고 하시나 항상 해보면 뭐냐면 법정에서 형사법정에서도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니 이런 증거를 왜 지금 내놓았습니까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패는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가장 확실한 거 오늘 영장실치 심사도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변호사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도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음 영장실치 심사 때문에 우리는 궁금을 하니까 판사가 절대로 말하자면은 이걸 안 받을 수 없게끔 핵심적인 패를 깔 것이다 그래도 그랬잖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선별시대는 3부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자 김용민의 정치쇼 다른 코너는 폐지하고 산별시대만 하면 어떨까요 아 좋네 이거 6635번님 매 코너마다 이런 글로지세요 그래요? 다른 코너 다 없애고 2코너만 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11시 넘어서 3부에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미경님 이정열 전 판사님 다이어트 성공기 좀 다뤄주세요 턱선이 베일 듯한 부끄럽습니다 고기 놓으면 베이는 거예요? 가장 손쉬운 방법 방송을 열심히 하니까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는 왜 근데 안 빠져요? 댁은 매일 술을 드시기 때문에 백배 변호사님은 백배 변호사님께서는 또 그렇고 김변호사님도 그렇고 머릿속에 들은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기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보세요 저만 펴놓고 있잖아요 두 분 다 지금 그냥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1페이지를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김세현 변호사님은 종이를 들고 들어오는데 저는 불정실하죠 저는 준비를 안 하면 이게 대책이 없어요 미천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언제 조사가 끝날 것인가 언제 귀가할 것인가 이렇게 여쭤봐서 내기를 했는데 김대현 변호사님이 승리를 하셨고 이번 주도 하겠습니다 MB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언제 나올 것인가 어떤 분들은 불출석하니까 MB가 불출석하니까 빨리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일단 변호사들이 나간다고 최대한 빨리 나간 빨리 나온다면 몇 시 가능합니까? 저는 새벽 2시 원래요 원래는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하면 퇴근 전에 그냥 6시 전에 나와요 원래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은 워낙 검토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니까 사실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공단 사건 관련자들 다 새벽에 나왔잖아요 영장 발부가 복잡해서 그래요 사건이 그리고 워낙 위중하고 그래서 이번 것도 MB는 출석하지 않지만 변호사들은 출석을 하고 어쨌건 의견을 제시하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새벽 2시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조간신문 만드는 신문사 구성원들은 아주 골탕을 먹겠어요 조간신문 탑에는 못 나올 거예요 아마 저는 한 5시 5시 그리고 뇌물에 대한 부분이 이지용 전 부회장에서 일단 영장단계가 한 번 정리가 됐던 건데 지금 다 새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얘기들 그래서 아마 변호사들이 출석해서 오고 가는 얘기 접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록 자체가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진술조사도 엄청 많을 거예요 관련자들 조사가 엄청 많이 됐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는 저는 한 새벽 5시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정열 변사님은 방송을 위해서 방송을 위해서 목요일 오후 10시 오 전날 당일 당일날 예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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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대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그냥 단순 부인 모른다 라고만 했다면 네 그러면 사실 고민할 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영장단계에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검찰의 주장과 피의자 쪽 주장이 대립이 되는데 이 말이 맞냐 이럴 수도 있냐 예 그러니까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이 피의자 쪽 주장이 일리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느냐 이 고민 때문에 되게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다시 이걸 한번 뒤져본다고 기록을 다시 한번 보고 가는데 지금 그냥 모른다라고 해버렸다면 네 검찰 쪽 것만 보면 돼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네 며칠 전에 이미 받았고 네 종합정리에 보면은 이정열 판사님은 내일 밤 10시 그리고 밤 10시 내일이네 그렇죠 그렇죠 백성문 변호사님은 모레 새벽 2시 김태현 변호사님은 모레 새벽 5시 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밥내긴 한번 할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아니 김태현 변호사님은 워낙 잘 맞추시기 때문에 맞추라고 하면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맞춘 사람이 사는 거 좋은 생각 그렇죠 어떻게든 결정만 하면 돼요 박달사람만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정열 판사님은 내일 밤 10시 백성문 변호사님은 모레 새벽 2시 김태현 변호사님은 모레 새벽 5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근데 세 분 다 구속이 100%다라고 지난번에 예측하셨어요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혐의도 워낙 위중하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김백중 기획관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수많은 혐의 중에 아주 일부의 혐의에 방조법인의 미매도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걸 제외하면 구속이 안 될 이유를 찾는 게 더 사실 쉽다고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연관된 이슈이기도 한데 김윤옥 씨에 대한 그런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아 이분도 뭐 진짜 정량 정가대로 하자면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말이죠 단 무슨 나는 해외에 정경 얘기하려는 줄 알았더니 정기한 정가 나는 뭐 세일을 안 사고 정가로 산다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너무 웃으시니까 제가 몸 들바를 부겠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사실 김민호 교사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개죠 나와있는 게 일단 이팔성 회장 측으로부터 뭐 이상주 전문을 통해서 한 5억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매일 요즘에 나오고 있는 그 화재의 백사건도 있고 또 거기다 뭐 김희중 실장을 통해서 1억 건너간 거 물론 그거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검찰 뉴스에 유일하게 인정한 부분이었잖아요 그건 뭐 대북 관련해서 뭐 좀 기밀이 요하는 데 사용됐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번 근데 날짜가 맞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일단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그것도 김민호 교사랑 관련이 있다는 뉴스가 최초에 나오면서 계속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미국 순방할 때 뭐 어쨌건 김윤호 교사 측에 전달했다고 했으니까 이런 걸 종합해보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뭐 검찰 포토라인에도 쓰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뭐 금액 자체가 꽤 크다면 뭐 진짜 구속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긴 하나 이제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을 갓도다시 포토라인을 세운다라는 거는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할 때 권양숙 여사 조사를 했었죠 그 당시에 방문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가족을 전부 그러니까 일반 범죄에서도 가족을 둘 다 구속시킨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은 내일 모레 아침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로 하더라도 모레 새벽에 결정되겠죠 그 다음에 비공개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방문 조사를 해서 이분과 관련된 사실 확인을 좀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처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낮죠 낮아요? 낮죠 아 낮다? 맞죠? 약하다? 아니 왜냐하면 저한테는 모르세요 저는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정치적으로 잘못하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문제는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어서 처벌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2007년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김윤옥 여사는 당시에 공무원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 공무원이 될 자 사실 당선이 유력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전수뢰했지 얘기도 나올 수 있겠으나 김윤옥 여사는 일단 당시에 공무원도 아니었고 정치인도 아니니까 정치자금법도 아니고 애매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쪽을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같이 해가지고 뇌물의 공범을 한다고 하고 정치자금법을 한다고 쳐도 공소시효가 이미 2007년이면 다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윤옥 여사를 이걸로 처벌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포토란에 세울까? 뭐 이런 문제니까 비공개 소환 조사 정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사실 간 거 확인을 위해서 참고인 형태로는 조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사법 처리하기는 전직 대통령 부부를 둘 다 구속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문제는 나중 문제고 그 전에 이미 공소시효 담겨서 카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혐의로 보자면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 그건 알 수 없죠 예를 들면 어제 영장에 나왔던 그런 부분은 뭐가 있냐면 2011년에 저기 이팔성 씨가 백에다가 1억인가요? 담아가지고 이상주 전 전문을 주니까 2011년입니다 그거를 이상주 전문가 받아서 큰 딸이 이주연 씨한테 갖다 주고 그 이주연 씨가 어머니 김윤형 여사에게 줬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걸 김윤형 여사가 나 남편 줬는데? 라고 하면 최종 수례의 기착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 뒤집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최종 목적지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뭐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공소시효 문제는 어제 이제 보도됐던 2007년, 2008년 그러니까 뺀 얘기인 거고 영장에 포함됐던 2011년인 얘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요즘 SBS가 역대급 탐사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삼성그룹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에버랜드의 땅값을 결정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 3심 재판에도 매우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좀 세분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묘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근데 단원에서 이거는 무조건 삼성의 경영권 승계 그래서 공시가가 널뛰게 됐고 이게 뭔가 좀 정부기관이 달려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상한 건 맞아요 현재 합리적 의심 단계죠 일단 93년, 94년도로 잠깐 넘어갈게요 그때부터 쭉 건너오면 그때 이제 에버랜드 표준 공시지가가 9만 8천 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95년, 95년에 공시지가가 말도 안 되게 떨어져요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3만 6천 원 3만 6천 원 그 96년도 이제 그 에버랜드 전화사체 문제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주가 대략 시세 한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전화사체 만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썼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가치평가가 떨어져 버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 활용한 게 아니냐가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2015년을 넘어오면 이제 또 에버랜드 땅값이 또 굉장히 공시가가 말도 안 되게 오르고 그 이후에 각종 이제 증권 회사에서 가치가 이제 에버랜드 땅값의 가치가 3조가 넘는다 이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이 된다면 용도 변경이 될 가능성이 없는데 일단 그 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땅값을 막 부풀리죠 근데 이게 에버랜드가 제일 모집 거잖아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모집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주식이 있는데 삼성물산이 없으니까 그럼 제일 모집 가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제일 모집 가치를 올릴 때 다른 방법으로 올릴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럼 여기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크다 클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서 제일 모집 중심으로 해서 합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 결정하는 쪽 결국은 국가의관 쪽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 경영권 승계 작업 94년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온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삼성을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SBS 보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시지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갑자기 그러다 또 이제 각종 증권회사에서는 이게 용도 변경이 되지도 않았는데 용도 변경이 된다면 이 정도 가치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저는 뭐 이 정도 폭등이면 뭐 어디 그 증권사 보고서에는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뭐 이런 얘기도 혹시 나오는 게 아닌가 우려다봤는데 애포렛트 사파리의 유전 발견 갑자기 이런 건가요? 사자가 뒤로 옆에서 석귀만 쏟아오르고 수영장에서 갑자기 검은 물이 솟아나오고 산유구 꿈 이루어 뭐 이렇고요 정영식 판사가 2심 판결 때 그 이전에 SBS 보도가 나왔다면 판단을 달리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정영식 판사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주고받은 게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정영식 부장은 SBS 보도를 봤어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어차피 그거에 영향을 안 받았고 오로지 이재용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지금 그거죠 첫째 이게 지금 이재용 피고인의 상고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미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언론 보도를 가지고 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언론 보도 자료를 제출을 한다고 해도 대법원은 기존의 기록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재 결과가 합당한지 부당한지 이것만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취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이 정영식 부장 재판부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지금 최순실 재판부에서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승계 작업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재판부에서 박근혜 재판을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 둘이 밀고 재개 신청해야죠 박근혜 재판 더 해야 됩니다 여기서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걸로 뒤집어야죠 그렇지 않고서 지금 사실심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방금 너무 격한 표현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했었고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라 처음이면 제가 부담스럽게 할 텐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정치쇼가 아니라 정치 불쇼 불닭쇼 불닭쇼 30전망 제가 쓰레기 같은이라고 그랬죠 아 예예 쓰레기입니다 같은이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차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패널은 얘기하고 가면 되는데 제작진은 고통스러워요 남아서 뒷처리를 해야 되니까 표정도 굳었잖아요 예예예예 알겠습니다 자 30전망 두 분은 어떠세요 30이요? 30은 그대로 갈 거예요 아 2심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할 것이다 앞서 뭐 이정현 전 부장판사 잘 말씀 물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 심증은 바뀔 수는 있죠 예예예 그러니까 물론 증거 기록을 보고 판단하니까 예를 들면 판결문 쓸 때 SBS 보도에 의하면 경험권 승계 작업은 있다 이렇게 못 쓰죠 왜냐하면 증거를 제출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사람이기 때문에 판사는 또 신문 보고 할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기존의 기록을 보다가도 자꾸 보도 나오는 게 머릿속을 짓눌러서 경험권 승계 작업이 있다 기존에 있는 증거 이렇게 심증이 바뀔 가능성은 있으나 그건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SBS 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공시직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출렁출렁됐음으로 경험권 승계 이렇게는 못 쓰죠 아 파기환송 가능성은 아니야 아니야 파기환송 가능성은 별개 예를 들면 이런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론 제가 사실 물리적은 쉽지는 않을 거고 왜냐하면 이게 언론 보도자료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은 뭐냐면 우리가 말세마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세마리 소유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그러면 유무자 하나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파기환송 되겠죠 그러면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재판을 할 때 그때는 사실심이니까 검찰이 만약에 다시 증거를 제출을 하면 그때는 반영될 가능성은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SBS 보도를 가지고 파기환송은 절대 못하지만 파기환송 가능성은 높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세마리 소유권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하고 정영식 재판부하고 달랐죠 판사의 재판부하고 달랐고 또 안정부석의 수첩의 증거능력 관련해서도 다른 재판부하고 정영식 부장의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결국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게 만약에 지금 정영식 부장의 재판부의 판단이 맞았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상소식 판단이 맞았다면 나머지 하다못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안정부석의 수첩의 증거능력 그럼 나중에 결국 대법원에서 다 부인하면 이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경이 돼서 파기환성이 되면 이것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형량이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과 좀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삼성 에버랜드 땅값과 관련한 논란 SBS가 또 추가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를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희정 전 지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피해자와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지금 검찰에 출석하면서부터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성관계였는지 모르겠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고 나는 위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 성폭력은 아니다 네 그렇죠 성폭력은 아니다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가늠이나 추행은 아니다라는 주장인데 위력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내가 지금 도지사고 차기 대선 후보 보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러면서 만약에 너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너한테 불이익이 갈 거야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도 여자가 느낄 수 있을 정도 그러면 여성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고 표정이 좋은 표정이 나오고 싶지 않겠죠 같이 있을 때 둘만 있을 때 그런데 아마도 이 둘만 있을 때 뭔가 사진을 제출을 했다라는 건 둘이 둘만 있는 장소에서 굉장히 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었을 개연성이 많아요 이거 봐라 우리 둘 사이가 내가 무슨 도지사야 나 이러면서 성관계를 한 게 아니라 안희정 지사 측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죠 자연스럽게 무르르듯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니까 부적절할지는 몰라도 이건 난 범죄는 아니야 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제출한 게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을 못 봐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또 궁금해지는데 뭐 글쎄요 법원이 판단하겠습니다마는 검찰이 우선 판단하고 나중에 법원이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이 판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위력을 가한 것이 아니다 이걸 만약에 소명한다면 그게 받아들여질 경우 그럼 성폭력이 아니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범죄는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지금 뭐 간통죄도 없어졌겠다 그러면은 안희정 전 지사는 무죄가 되는 겁니까 뭐 업무상 위력이 지금 증명이 안 된다면은 그 부분이 무죄가 되는 거니까 처벌할 방법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 사진 저도 못 봤지만은 통상적인 어떤 변론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게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이 사진은 이제 일종의 잽입니다 저쪽에 던지는 본질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닐 거예요 만약에 이게 결정적인 증거라면 안지사는 처벌을 받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갖고는 약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거 사진이라면 지금 중요한 거는 두 분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분위기라든가 기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어느 한 시점을 단면을 놓고 그 시점에서의 분위기를 단순히 표현하는 사진 한 장 가지고는 뒤집을 수는 없어요 일련의 대화 주고받은 예를 들어 선물이 있다거나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필요한 거지 두 사람 사이가 뭐 이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었다 안지사 쪽에서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쪽이 그쪽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대방 측에서는 사실 특별히 나온 건 없어요 본인의 진술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의 증거를 대서 반박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참 좀 안타깝지만 이런 식으로 공방이 가는 게 그렇죠 결국은 사실 그 당시에 캠프 분위기가 어땠는지 거기서는 안희정 지사가 얘기하는 걸 듣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날아가든지 이런 그 당시에 캠프의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정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둘 사이에 오고 갔던 SNS가 제일 중요할 텐데 그게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지금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 사진을 냈다는 건 이미지예요 이거 봐라 우리 표정 봐 화나잖아 이거 우리 둘이 사이 좋았었어 우리가 사이 좋았는데 무슨 위력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진을 냈던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점에 그 사진 한 장을 놓고 둘 사이의 관계가 위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쉽지 않은 지금 수사 과정이고 또 조사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법은 냉엄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거 보지 않고 논리를 갖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현재 스코어 어떻습니까 피해자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 자체가 피해자가 유리해요 유리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신빙성의 문제를 따질 때 왜냐하면 진솔밖에 없잖아요 사실 CCTV를 찍는 건 아니니까 관계 당신들이 그건 몰카죠 그러니까 어쨌든 몰카 자체로도 범죄니까 또 이 얘기가 이렇게 가네요 물증이 아니라 인증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많이 따져요 왜냐하면 고의로 무고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자체가 안희정 전체 자체가 법적인 투쟁만 하면 불리한 톤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저도 안에 지금 내밀이라는 얘기는 알 수는 없는데 거기 휴미투디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그쪽은 좀 약하시네 아 약합니다 그쪽은 제가 매우 약하죠 매우 약합니다 저는 겸손까지 겸손까지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지금 언론 앞에 세 번 섰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등이 펴져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우리 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보면 사람이 변형 과자면서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이렇게 있다가 네안데레탄 이렇게 하다가 호모 에렉투스 딱 이러고 사람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끝났어요 끝났어요 계속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1차 투입할 때는 이러다가 이번에 나갈 때는 완전히 등이 펴졌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피해자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너의 상실감 너의 배신감 성폭행당한 사람이 상실감과 배신감은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희정 지사는 나름의 방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사진이나 이런 걸 벌써 우린 사귀었는데 그러니까 일종에 보면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전략을 따라가겠죠 우린 다 사귀었어 그래 내가 여자를 불륜했을지언정 법적으로는 무죄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부인이 나올 겁니다 민현주씨가 우리 남편 잘못했어 불륜이야 내가 용서할게 아 죄송합니다 너무 약하시네요 민현주씨 민현주씨는 전 새누리당 국회에요 죄송합니다 민현주씨가 나와가지고 괜찮습니다 불륜이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테니까 여러분도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게 아마 본인 시나리오일거에요 여기서 뭐 사실 추가된 뭔가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피해자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굳이 이거를 언론에 내보낼 필요까지 있겠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뭐 어차피 지금 이게 수사기관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안전지사는 아직도 정치인이지만 피해자는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 참 뭐 이상한 양상으로 생각지 않았던 양상으로 이건 진짜 확실히 좀 지켜봐야 됩니다 법적으로 처벌받느냐 아니냐는 조금 별개 문제에요 예예 알겠습니다 자 산변시대 오늘도 정말 시간이 언제 이렇게 또 훅 딱 지나갔는지 아니 아까 24분이었다가 지금 늘려놨어요 당신이 너무 말을 길게 해가지고 김현자씨 노래를 들으려고 했는데 아무르 파티 노래를 못 듣잖아요 노래 대신에 우리 김태현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태현 변호사의 랩을 들었습니다 자 산변시대 다음주 수요일에 또 함께 하겠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은 바로 김태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이정열 전 판사였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시 반 지나서 지선이내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지명민의 정치쇼 4부로 넘어왔습니다 정말 1분 1초를 버릴 게 없습니다 저희 방송은 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감하고 있다고 저는 좋아하시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반응이 좋죠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네 태풍입니다 오늘 반응이 많이 되네요 저한테 자꾸 서울시장 출마라는 그런 아니 누가 또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자 지선이내로 여러분 오셨습니다 6.13 지방선거의 판세를 진단하고 변수를 찾아내는 시간 지선이내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전문가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두원 전 의원 또 정태근 전 의원이 이 시간 4부를 책임져 주셨는데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 너도 나도 안 나가겠다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득표율 15% 넘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15%를 넘어야 쓴 선거비를 보존받는 거 아니겠어요? 100% 보존은 받을 수 있습니다 10% 넘으면 절반 근데 그마도 저도 자신이 없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거론됐던 홍정욱 그리고 이석연 그리고 오세훈 근데 설마 그거를 당에서 돈을 대주겠죠 개인한테 대라고 하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첫 번째로 당 지지율이 낮은 거죠 뭐니 뭐니 해도 본질적인 문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인재 영입 같은 경우에는 물 밑에서 싹 다 끝난 다음에 딱 띄우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약간 접촉이 있자마자 아니면 나 접촉할 거야 라는 순간에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참 삼고초려하고 당에서 방금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정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도 할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패를 까버리면 못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있는데 이제 홍준표 효과라고 마이너스의 손 이런 말도 있지만 저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올 만한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해요 15%는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넘겠죠 설마 그리고 꼭 이 선거라는 게 당선되려고 나오지만 당선이 안 되는 걸 알면서 나와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장 후보라는 것은 전반적인 전국 선거를 이끌어가는 이런 것인데 그럼 뭐 보수 진영 전체에 구원투수가 된다 그럼 내가 패하더라도 이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해서 기여를 했다 이러면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홍준표 구하러 나오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구도가 구도가 홍 대표가 자꾸 내가 뭐 앞서가지고 뭐 데리고 온다 이런 식이니까 그 세 가지 이유가 큰 것 같아요 어제 그 가족점포 입구 나와가지고 자유한국당 인물 기근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민주당에 깜도 안 되는 몇 사람들이 나와서 셀친다고 해서 그것이 인물 풍년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사실 홍준표 대표가 아주 비슷하다 뭐 안 비슷하다 코멘트 코멘트는 한 번 굉장히 우스워졌습니다 홍 대표였어요 어쨌든 비장암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가죽점퍼 입고 나온 것 같아요 당내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침없는 언변들이 당내 갈등 불화로 또 번지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이 또 내놓고 비판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지금도 힘들지만 선거 때 과연 미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이신 것 같아요 당내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도 없고 홍준표 대표가 계속 막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선대위 체제로 빨리 바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살려면 새로운 임무를 세워서 얼굴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결국은 당장 내일부터는 막 목소리가 쏟아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광역단체장들을 단독 단수 공천들을 과외 다 했거든요 상당 지역들을 만약에 예를 들면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공천장 받는단 말이죠 그럼 내일부터나 모레 정도 되면 이제 쓴소리 막 할 겁니다 그동안에 공천장 받기 전에는 말을 못했지만 공천장 딱 받은 다음에 태도가 바뀌어지게 돼 있거든요 남경필 지사가 이제 경기도지사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면은 이제 홍준표 대표를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제 뭐 최고위에서 이렇게 방망이를 두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딱 받은 다음에는 본인이 살려면 지금 당의 문제점들을 이야기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목소리들이 많이 분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를 번번이 영입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라 이런 얘기도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죠 사실인가요 그게? 아니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안 되면 뭐 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중가정법에 대한 건데 그만큼 급하다는 거고 박 부대표님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 뭐 기호 이번에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할 사람 없겠습니까 나가면은 서울시내 원통 포스터 붙이죠 자기 플랜카드 붙이죠 뭐 주요 언론들하고 인터뷰 다 할 거죠 TV토론 나갈 거죠 시켜주면 할 사람은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냐 안 들어오냐의 문제인데 한국당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대위 체제로 나가든지 아니면 홍 대표가 살짝 빠지면서 당 전체가 뭔가 누군가를 구원투수로 이제 옹립 혹은 이제 삼고초로 전반적으로 보수진영 전체가 가는 그림이 돼야지 홍 대표가 내가 알아서 다 한다 이런 식이면은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를 안 했던 분들을 새로 영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다 나서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검증의 잣대가 굉장히 엄격해졌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미투운동도 벌어졌지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정치 경력이 없었던 전문가 집단들 새롭게 나서려는 분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박원순, 안철수 이런 분들도 뭐 이제 지적이 옛날에 당한 게 많지만은 이번 선거에 나가서 하면은 아 옛날에 나왔던 그 이야기 이럴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은 재밌잖아요 세 이야기는 그렇죠 그게 이제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그런 것도 쉽지 않은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홍주표 대표가 자신을 음해하는 중진들을 강북에 자출하겠다 그동안 편안한 지역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 선수만 쌓아온 극소수의 중진들 나를 음해하는 것에 분노한다라고 표시를 했는데 뭐 산태수습에 별 도움이 안 되겠어요 이런 말이 네 초선들은 또 중진들 비판들도 많이 합니다 중진들의 목소리가 없다 실종됐다 그래서 사실은 홍 대표도 문제지만 지금 자유한국단의 중진들도 제 몫을 못하고 있는 거죠 홍준표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는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원래 승부사적 기질이 있는 분인데 그렇게 배팅하지는 않을 겁니다 2006년에는 나갈 마음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때는 이제 준비를 열심히 했죠 하지만 그때도 이제 강금실 나비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금실 법무장관이 차출되니까 그때 한국당에서는 홍 대표하고 맹영규 전 장관이 열심히 준비를 했었거든요 양강 무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돼버리니까 강금실 장관이 이기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찾아놓은 게 그 당시에 정치를 잠정적으로 떠나 있었던 오세훈 전 의원 그때 이름으로는 정수기 광고 이렇게 하고 이 사람 붙이니까 무조건 되는 거예요 한국당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때는 한나라당 그래요 뭐 그렇게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군요 윤 실장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경선 구도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정봉주 전 의원 복당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복당에 대한 어떤 불허를 했는데 이유는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다투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다투고 있으니까 프레시안과 이 문제가 좀 종료가 될 때까지 어렵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요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대법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미투의 이 파문을 빨리 종식시키고 선거에 대한 어떤 구도를 새롭게 좀 바꾸고 싶은 게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정봉주 의원을 끌어안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다만 이 문제가 사실은 복당의 사유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복당을 시켜주되 후보자 자격심사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게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했는데 상당히 단호하게 대처한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택고 실장님은 비슷해요 민주당 입장에서 스테이지를 넘기고 싶은 거예요 이 미투 문제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예컨대 이제 정 전 의원도 참 이제 뭐 본인 입장에서 억울함이 있겠습니다마는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죠 이분은 직접 미투하고도 상관이 없는 뭐 사생활에 대한 공방인 것이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이건데 자진 사퇴를 시켰잖아요 자진 사퇴를 시킨단 말도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자진 사퇴 쪽으로 정리가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준비를 더 오래 한 사람이었거든요 박수현도 주저앉혔는데 정봉주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 당 사무총장이나 추미애 대표가 적어도 소명기회는 주였어야 하나요 소명기회 왜냐하면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도 아니 전 대변인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최고위원 가서 충분히 소명을 해서 자기도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었고 지도부도 충분히 들었다 그래서 자기는 자진 사퇴한다 이런 어떤 명분을 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소명할 기회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그리고 780장의 지금 사진 이 부분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라도 보여주고 이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 조차를 봉쇄당했다 굉장히 좀 억울해하는 그런 어떤 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내일 블랙하우스 SBS에서 이 문제 780장의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 이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사진의 내용을 좀 보고 유권자들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좀 중요한 어떤 변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될까요? 출마 의지를 밝히는 상태고 일단 제일 중요한 판단의 잣대는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건가 아닌가요? 여론 여론이죠 그러면 내일 그게 보도가 되고 주말 사이 여론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저는 어려울 걸로 봐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걸려 있는 건데 이 미투에 대한 문제와 정봉주 전 의원이 그러니까 미투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아 저 사람도 저런 사정이 있구나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그거하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장 시켜주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이 사안이 없었더라도 사실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경선에서 1단계 통과 같은 게 근데 이것과 겹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봉주 전 의원의 억울함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시장 시켜주자 이렇게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무소속 완주할까요? 저는 변수는 그거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TV토론이 실제로 5월 11경쯤부터 시작됩니다 후보 등록 이전부터 TV토론이 각 당의 주요 후보가 결정이 되면 하는데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는 5%를 여론조사에서 넘어야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만약에 지지율이 55%가 만약에 넘은 상태라면 TV토론에 나오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민주당 후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된다면 있고 또 자유한국당 후보가 있으면 1대2 이런 협공을 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무소속 후보로서 득표율이 꽤 된다면 거기까지는 참여하지 않을까 그러나 만약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해서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낙선되지는 않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민주당에 대한 이제 애정과 헌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는 분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박 부대표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기엔 너무 좀 복잡하다 그렇게 되면 정봉주가 언제 사퇴하지 언제 단일화하지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게 궁극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이제 테이크오프하는데 별로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테이크오프가 무슨 말이죠 쭉 올라가는데 너무 높게 이용을 쓰세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뭔가 좀 명분과 이런 출구 전략이 있다면 그것보단 빨리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될 거라고 상수로 보고 계시는데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3화전 분위기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당내 기류가 원래는 좀 흥행을 많이 시켜서 결선 투표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1차 경선, 2차 경선이라는 제도도 지금 도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당에서 고민은 뭐냐면 자유한국당은 인물 기근란에 걸려 있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후보가 많아서 이게 갈등의 소지가 많다 당내 잡음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래서 조기 경선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4월 막 5월 초 정도 5월 초 정도의 서울시장 경선을 예상했는데 좀 더 당기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흐름상에서는 우상호, 박영선 의원에 비해서 박원순 시장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 이슈들이 워낙 많이 터지기 때문에 지방선거 바람이 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 시장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뭔가가 이 구도가 뒤집힐 만한 에너지의 장이 별로 없어요 어느 지역이냐 어느 사람이냐를 막론하고 1위, 2위들, 2위, 3위들이 이걸 치고 올라올 만한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시간은 흐르면 흐릴수록 1등의 편인 거죠 서울 경기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느 당이든지 간에 경선에 대한 고려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흥행해서 인기 몰이도 있지만 본성 경쟁력을 어떻게 온전하게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어차피 될 건데 이 사람 너무 키스를 많이 내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고려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민주당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면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도나 대통령 지도가 굉장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부자 몸조심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나 20, 30대들을 바닥 민심을 보면 가상화폐 영향도 좀 있었고요 실험난이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좀 미투에 대한 파문도 좀 있다 보니까 뭔가의 20, 30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일방적 우위로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모험을 걸지 않고 부자 몸조심으로 가면 민주당에게 유리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안철수 전 대표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당무에 복귀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재등장이 바른미래당에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또 안철수 전 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플러스가 되는 것만은 확실한 거죠 어쨌든 빅픽 큰 그림이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고 벌써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바른미래당에서 무조건 플러스는 플러스예요 이게 어느 다른 부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유승민 대표가 대구 경부에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나간다든지 이런 식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느냐 아니냐에 달린 거겠죠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호감도에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그래서 강풍이 불지는 않고 미풍은 있을 거다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겠죠 네 그래요 그 서울시장 선거판 얼마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근데 이제 박시영 부대표님은 미풍 그리고 우리 윤태곤 실장님은 당의 도움 정도를 얘기한 거고요 약풍 정도? 진짜 이건 뭐 봐야 아는 거고 민주당이 상수고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약한 것은 바른미래당한테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이 당분간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확실하게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당들은 후보가 결정 안 되는데 나 혼자 서울시장 후보다 이렇게 뛰는 것도 이상하고 지금 인재영이 위원장 해가지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이러는 게 사실 시장 선거운동이죠 서울시장 선거운동은 어차피 공중전인데 노원구에 뭘 하겠다 강북구에 뭘 하겠다 이런 거 지금 발표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영리한 선택을 했다 왜냐하면 인재영입의 효과들을 계속 좀 누적시키다 보면 상대적 이미지가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태경 의원 같은 경우 유승민 대표도 서울시장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개인의 바람일 뿐인가요? 사실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안철수 전 대표에 비해서 유승민 대표의 호감도나 파괴력이 좀 감지가 됩니다 실제로 그 유승민 전 대표가 당 지지율은 낮아도 보수의 차기 주자로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물이죠 당 지지도에 비해서 그래서 파괴력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안철수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랑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당이 합당을 했지만 국민의당 쪽이 더 의원 숫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서울시장 자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 경선하겠어요 설마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개헌 이슈 지금 청와대가 치고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청와대와 야당 사이의 대립 구도가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지방선거에 미칠 개헌 파장 어떨까요? 일단은 개헌 자체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가는 포인트가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저는 봐요 첫 번째는 국민소환제 국민소환제 국회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다 리콜 리콜 가능한 이게 여론조사에 보면 90%가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찬성률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던데요 이를테면 호남에서 보수정당 의원들이 또 영남에서 진보정당 의원들이 수시로 상시적으로 공격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소환제가 국민들이 사실 뽑은 국회의원 언제든지 다시 리콜할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이게 말하자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는 취지 자체는 살려가되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국민들한테 그게 기억에 남을 거고 두 번째는 자치분권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지방에서는 지방이 돈이 좀 풀린다 왜냐하면 국세 지방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권을 강화하게 되면 위상도 높아지지만 돈도 더 지방이 많이 풀리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너무 약해서 현직 자치단체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호등 하나 세우는 것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대요 복지제도도 독자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지금 지방자치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에 위탁하는 수준의 지방정부의 위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오늘 청와대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자치분권 관련해서 오늘 발표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방에서 좀 관심거릴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결국은 국회의 담을 넘지는 어려울 겁니다 넘기는 왜냐하면 3분의 1을 통과하기에는 지금 다른 야당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발표가 됐는데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명시되고 수도조항이 신설되고 지방에 행정권, 입법권, 재정권을 이양하고 경제민주화도 강화되는 방안 이런 방안이 발표됐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걸 많이 담아냈네요 청와대 아니고 야당이 반대해서 이건 뭐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 게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고 국회의원도 인기가 없지만은 항상 국회의원이 인기가 없어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국회 때문에 일 못한다고 해서 여론조사 붙여보면은 아 맞는 말이다 라는 게 한 6대 4 정도로 나왔었어요 국회의원 때리기는 항상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전 지방선거는 모르겠고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청와대가 이 국면을 가져가는 게 이런 강공 드라이브가 꼭 좋기만은 한가 지금 사실 여당하고도 진도 차이랄까 온도 차이가 상당히 있고 또 앞으로 두 달의 국면은 남북정상회담 국민정상회담 이 국면이지 않습니까 여러 판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또 하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요 지금 우리 국민들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회에서 아니 이건 약간 이렇게 바꾸고 이건 우리 아들 이렇게 넣읍시다 이렇게 안됩니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찬성 아니면 반대에요 올와 나틴 게임이에요 이렇게 되면 국회가 아무리 인기 없어도 대통령 안을 이렇게 아마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또 죽기 살기가 되는 건데 이게 전반적인 장기적인 국정운영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돼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만약에 국회가 지금 공언한 대로 부결을 시켜버린다 그런 경우에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 누구에게 유리할 거라고 그러세요 저는 유불리는 특별히 없는데 지방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좀 손해볼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캠페인 기간 동안에 정부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국민들이 많이 느낀다는 거죠 우리 이제 윤태곤 실장님 그렇죠 지방선거에 따르면 여당이 좀 유리할 거예요 지역별로 보면은 TK점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이고 이번에 이제 수도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도 충청권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한데 그 이유까지 볼 때는 저는 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세종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충청권에서 호응이 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치선이네 지금까지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님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